네, JC케미칼 먼저 분석할까요? 최근에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JC케미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연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바이오연료에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정류사와 발전소 쪽으로 주요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류를 대체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4%에서 3% 이 정도 사이에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다시금 이런 에너지주들의 에너지원을 다원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각 국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오늘 하락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 이런 에너지원 관련해가지고 강한 확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에너지 쪽으로 다시금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지금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협상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이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확전이 또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21년도 실적이 20년도 실적 매출액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100%에 가까운 1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강한 성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을 인수한 부분도 있고 2019년도에 울산 부지에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정제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팜 오일 가격마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공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팜 농장, 이 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거의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게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쪽에서 많은 물량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을 갖고 있는 게 입지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JC케미칼 관련해서 계속 팜 오일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업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JC케미칼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여기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쿠라 이런 관련 전쟁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주 중에서는 이렇게 JC케미칼처럼 성장을 탄탄하게 이어갈 종목들이라면 아마 지금의 조정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C케미칼은 제가 오늘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9,200원 안내드리고요. 목표가는 1만 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분석해드립니다. 네, ATC 현대산업개발 갖고 계신 분들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파크 건설사잖아요. 그래서 다들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사실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왜 이렇게 하락이 깊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분기 때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좀 크게 입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도 신뢰도를 조금 많이 잃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급락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다시금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이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부분을 주가에서 좀 반영을 받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대놓고 서울시. 처벌 있죠. 처분권자가 이제 서울시인데 서울시에다가 당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처벌이라는 것은 영업을 아예 1년 이상 정지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말소, 등록을 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들이 나왔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영업 행위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용평가사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등록 말소보다는 영업정지로는 좀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의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보유자분들도 도망쳐야 되는 종목으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엄청 잡을까요? 네, 손절 라인은 14,80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K-카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대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또 그동안 또 상승 굉장히 또 랠리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종목 K-카고요. 중고차 플랫폼과 렌트카 같은 사업들을 같이 영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쯤에 하면서 사실 지금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렇죠. 새내기주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 상장 이후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지금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K-카 같은 경우는 2만 7천원 부근에서 거의 바닥을 좀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3만 7천원 구간에서 지금 한번 고점이 좀 만들어진 상황인데 최근 급등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3월 18일과 3월 28일. 이때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고점 구간들의 매물을 좀 소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조정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K-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도 실적 같은 경우가 20년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50%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0% 정도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지금 성장기를 겪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K-카 중고차 쪽이 작년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강하게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 외에도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은 사실 올해부터 좀 개선이 되면서 연초부터는 자동차들 생산 시기가 좀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수급난 이러한 부분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K-카가 단기간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반도체 공급란 때문에 다시 중고차 관련주들이 다시 시세를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카 같은 경우도 매출 상장세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K-카 당연히 추세 좋고 펀더멘탈 쪽으로도 올해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가, 눌린 구간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만 7천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G 현대산업개발 외에는 좀 버틸 만한 종목들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J-C케미칼, K-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와이라노와 함께하신 분은 모스틴베스트의 강현우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가